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잘 안들리죠? 에코 굿! 오케이! 대신에 게임사운드가 확 줄어들었어요 쩔 수 없지 해결방법 찾을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어 자 오랜만에 갑시다 어! 잠깐만 원래 베타 아니었어요? 이게 거의 다 최상인거지? 그림자는 굳이 막 그림자라는게 원래 사양 많이 먹잖아 쿠석장 만드는데 영원히 베타할듯? 그럴 수 있어 그 왜 핫스톤 전장도 나온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베타잖아요 일단 컴퓨터 바꾸고 나서는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어 맞다 아 아 아 아 아 가봅시다 힘이긴 한데 힘이긴 한데 어? 이런거 원래 안되지나? 아 이렇게 달리는거는 블러드 앤 소설이었지? 시력 상승한 느낌이라고? 다행이네 어 어 잠깐만 이거 설정 저장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그 화면 까매지는거 제가 줄여놨었거든요 이거지 그게 무브 다크닝? 자글자글은 쩔 수 없다고요? 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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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좀 키워야겠다 너무 작다 나한테 진행도요? 지난번에 하던거 그대로니까 일단은 잠깐만 일단 사운드 그게 있지않나? 어 있다 음향효과? 이거 키우면 될까? 이거 다시 얻어야되요 이거 다시 얻어야되요 뭐야? 아 그대로 작은데? 응 등반도끼 없다 여기로 내가 다시 내려갔었지 여기로 내가 다시 내려갔었지 아 또 버거 걸려서 그 빨리 내려가기 안먹힘 아 또 버거 걸려서 그 빨리 내려가기 안먹힘 흠 지금 이게 2주전이라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어? 잠깐만 아 맞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막 컴퓨터 저거한다고 이 정도면 되찌 음 되게 어둡지 않아요? 이런데 기준으로 밝기좀 올릴까? 어? 어 여기 물이 있었나? 흠 기억이 안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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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는데? 흠 흠 흠 일로 가면 돼 흡 여기서 세이브 다시 여기 맞나? 여기 맞다 하니 너 말고 인마 못먹었네 항상 이렇게 되지 위치 좀 바꿨어요 아 짱기랑 소리 이 나무가 대체 어딜까? 컵이 깨지진 않은데? 괜찮겠지? 여기로 다시 가서 우리는 등반 덮기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에이, 컴온 날 보고 가 그냥? 아, 또 또 저거 됐어 근데 불쏘에 익숙해지면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휘두르기가 아니라 찌르기에 훨씬 익숙해지긴 해요 찌르기 원툴 게임 찌르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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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일꺼야? 나 춥니? 하 아 어 잠깐만 잠시만 살아있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드라이 게임 됐다 살아남아야죠 비트 뒤집어 썼고 살아남아야죠 비트 뒤집어 썼고 비트 뒤집어 썼고 다시 들어가야 돼 아잇 됐어 안키키가 뭐였지 안키키를 까먹었어 안키키를 까먹었어 직접 앉으면 문제가 생겨요 직접 앉으면 문제가 생겨요 스틱 누르기가 안먹혀 왼쪽 스틱 누르기는 달리기거든 잠깐만 일단은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이쪽에서 등반도끼 먹고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둘 다 어떤 길이었는지 까먹었으니까 둘 다 가봐야된다 까먹었죠 저는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 다행힝 도망가라 다행힝 도망가라 어디갔니? 아 많이 달았다 얘네 다 데리고 내려가긴 귀찮은데 뭐기말하다고 벌써? 이 앞에 물이 있니 혹시? 있다 잘 됐다 어? 저거 뭐지? 뭔가 이상한 거 죽었는데 음 초코바 개학굴 초코바 개학굴 버려 어 잠깐만 아니구나 길 있는 줄 알았어 괜히 물가에서 봐가지고 어 맞어 오른쪽 스틱이었는데 안 끼가 오른쪽 스틱 꾹 누르기였는데 왜 안 되지? 뭘 사용이야? 아 드는 것도 꾹 눌러야 됐었나? 한 마리 더 있지 한 마리 더 있지 음 뼈 됐다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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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일루에서 완전 밖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몰입감이 다르겠죠. 얘는 왜 공중에서 올라가? 맞네. 맞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네. 근데 등반 게임이고 불 쏘고 이 게임에서 할 수는 있지만 큰 단점. 컴퓨터 사양이 드럽게 좋아야 돼. 그게 너무 크잖아. 드럽게 좋아야 돼. 그래. 그래 여기 왔던데야. 내려가. 여기 더 볼일 없어. 여기서 버거 걸렸던 거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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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클라이밍 암벽등반 하다보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아주 위험한 스포츠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뛰어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왜 자꾸 이래 무섭게 이거 원래 내려갈때 이렇게 내려가야되니 아 나 장난치나봐 이 게임 진짜 일어나 괜찮아 이정도면 한 번 잡혀온 적 있는 곳이네요 탐험하던 데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 참 약은 좋다 나 침반 있어 오! 스탑! 야 지도있다 그거있다 사진있다 획득이 안먹히는데 또? 그렇죠 그런거 같죠 어 여기도 또 있어 배? 바다에 배가 있다 너무 당연한거 같긴 한데 우리 섬 근처에 있다는 소린가 그럼? 몇프로 넘었니? 9프로? 좀 있으면 꺼지겠네 음 여기는 지도에 기록 안되는 포인트구나 목소리 울리니까 현실감있다구요? 아 지금 또 에코 모드에요 살짝 젠장 저거 내가 세운건데 되게 오랜만에 오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내려가서 내가 채울게 그나마 쏘다캔 내려갔다올까? 오랜만에 그나마 쏘다캔 야씨 이거 이렇게 높았어요? 야씨 이거 이렇게 높았어요? 길을 다 아는게 아니라 여기는 왔던데라서 왔던데였고 그 포인트를 일부러 방금전에 마커로 찍어놨었잖아 내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약 먹었고 다이너마이트 다 치웠을텐데 그치 여기는 올 때마다 이게 리젠드 있어서 너무 좋아 어 몸 한번 빨갛게 하고 갈까? 이정도 기억해야죠 아무리 기억력 내가 안좋아도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가 나한테 꿈과 희망의 장소였거든 코스에 버려진 자식인가? 손전등이 아까워 올라가서 솔직히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 길 못찾을지도 몰라 연결이 안되실 수도 있고 모든 동굴이 다 연결되어있다고 과정하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과정하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는길에 쓸데없이 맞겠죠 쓸데없는 전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기도 한데 쓸데없는 전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기도 한데 생각 좀 해보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천년에 가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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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게 나을거야 동굴에서 살아봐 한번 여기 갈 필요 없어 막힌길이야 이리로 돌아가서 아들님이 장난감 여기도 파채가 있었어? 아 이미 먹었던거네 놀래라 먹어서 껴놓은거네 이미 뭘거냐? 동굴에서 살아봐 한번 야 니네 밖에 없지? 지금 공속이 상인거죠 이 게임은 안맞았지? 됐어 그럼? 아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여기 뭐가 안보여 어어? 하아 정말 됐어 아 추워졌네 에헤이 그니까 그러다 익사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전혀 안보여요 잘 됐어 이거 지금 버그 걸렸거나 뭔가 설정에 오류가 있나봐요 안 끼키가 안되는거 보니까 흠 될 수 없지 이따 게임 한번 껐다 켜봐야겠다 세이브하고 야 어디있냐 시체 어디있냐 또 한마리는 저 끝에 있고 아 그래 두마리만 하면 되잖아 뼈 어차피 두개밖에 못 들고다니는데 아 아니네 뼈 갑옷으로 만들면은 더 들고다닐 수 있네 가자 자 이렇게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공격자한테 깝치는거 아냐 얘들아 이게 원래 플레이하던 들으면 이럴때 쇼파에 앉아있는데 쇼파로 갔다가 아까처럼 또 뭐 깨먹을까봐 아 평화학살자요? 네 아 그럼 내 아들내미 데리고 가질 말든가 아 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헬스크림 빨간 원주민이 데려갔다구? 빨간 원주민이 데려갔다구? 빨간 원주민이 데려갔다구? 아 확실히 스킵했다고? 아 봤잖아요 그거 제대로 각잡고 다시 시작할때 봤어요 제대로 각잡고 다시 시작할때 봤어요 그날 바하 빌리지 나온 다음날이었는데 그때 채팅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 각잡고 하는거면은 오늘 빌리지 쉬고 이거 보겠다고 잠깐만 여기 전 왔던거 같긴 한데 근데 여기 뭐가 없지 지금 길도 없는거 같고 길도 없는거 같고 좀 돌아볼까? 어? 아니야 쟨 내가 주울수 없는것들이야 여기서 시간 버리는짓 잘하는걸까요? 잘하는짓일까요? 오 오 오 아 내가 저기서 절로 간거지? 일로 올라가는길이 있었네? 올라가 봐 뭐 한손으로 이걸 올라가? 하 역시 아빠는 대단해 음 여기 기괴한 넘 나올 만한 장소인 거 같은데 아 아니면 전에 이미 잡아서 안나오나?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런 엘리트몹은 한번 잡았으면 다시 안나와주는게 좀 더 긴장감이라던가 게임적으로 괜찮은거같애 이거 주웠던건데 전에 이미 있는거야 이미 뒤진적있어 빨간 졸라맨이요 졸라맨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요 술마시면 디버프있어요? 레드리같은경우에는 술마시면은 저거되있거든 그 막 시점이 흔들흔들거려 이 게임도 그런거있나? 아 취하는거없어? 그럼 디버프가 없네? 좋다 오히려 좋다 그런현실감은 없는게 좋습니다 내려가자 이거 더이상할거없어 어어 스탑 아닌가? 뭐 있을거같은데 어? 아 어어어 충분히 eté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불편한데 지금 조작이 모르겠다 여기서 일단 이리로 가면 내려가는 길 아니야 그럼 일로 가야 된다는 소린데 일로 가봤자 나가는 길이 있나 굽자네 여기 지도가 좀 개판이야 못 나가 역시 동물 밖으로 나가는게 답이었나 이쪽도 나가는 길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괜히 들어왔다 나가는게 답이었어 그래서 일로 못 가나? 아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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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등산 성공 등산 등산을 성공해서 아까 거기로 돌아왔네요 나가는 길 아니야 이거 맞지 그래 나가서 돌아가는게 나아 오씨 놀래라 뭐야 뭐야 뭔가가 쑥 지나간거 같았어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야될 것 같아 저건 별인가? 너무 밝게 빛난다 금성이야 무슨 잠깐만 이 근처가 내 집 아닌가? 집에서 쉬고 갈까? 쉬고 가자 이거 기준으로 좀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집을 안간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 비행기 있고 찾았다 찾았다 하 내가 사냥을 할 필요가 없구나 블루베리 심어놔서 여기 긴 아 침이라서 먹을 거 그랬나? 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생선 2마리 먹고 출발합시다 뭐가요 뭐가 귀여운데 잠깐만 세이브 한 번 하고 두번째 다 하고